출발하겠습니다. 앞에서는 3번마 금빛환이 바깥쪽에는 10번마 총알공주가 모습을 보입니다. 1마신 앞서 있는 4번마 우아등선 1코너선의 2코너에서도 선두 유지가 됩니다. 4번마 우아등선 바깥쪽 2위가 바뀌었습니다. 10번마 총알공주가 올라옵니다. 3위는 7번마 천년동안 10번 7번 거기에 3번마 금빛환이까지 모습을 보이면서 4위 추격합니다.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 2마신 정도 격차를 벌리는 4번마 우아등선 앞서 있고 바깥쪽에는 10번마 총알공주 안쪽 7번마 천년동안이 추격하면서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 반마신까지 좁히고 있습니다. 10번마 총알공주 바깥쪽 역전을 노리고 4번마 우아등선 초반선도 경주 중반까지는 반마신에서 1마신 꾸준히 앞서 있습니다. 4번 10번 2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 3위는 7번마 천년동안 그 뒤쪽 3번 그리고 바깥쪽에는 9번마 초원여제와 11번마 큐피드거리 바깥쪽으로 자리잡으면서 따라잡고 있습니다. 4번 10번 9번 7번 순으로 경주 중반 9번마 초원여제 선전하면서 바깥쪽 3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안쪽 계속해서 2마신 앞서 있는 4번마 우아등선 3코너 중반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도전하는 10번마 총알공주 거기에 9번마 초원여제 안쪽엔 7번마 천년동안 4번 10번 7번 9번 5위는 3번 바깥쪽 8번마 리비어덕션이 경주 중반 6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4코너 중반 벗어납니다. 초반선도 4코너까지 지켜내는 4번마 우아등선 안쪽에서 1마신 이제 2위까지 따라 붙는 7번마 천년동안 7번마 천년동안 직선주로 들어서면서 반마신 목차까지 접근합니다. 바깥쪽 역전로 이루는 7번마 천년동안 문세영 기수가 기상한 7번마 천년동안이 직선주로 선두로 보상합니다. 1마신 2마신 정도 안쪽 다시 4번마 우아등선 힘을 내면서 2위 추격합니다. 7번마 4번 다시 격차 좁혀지고 안쪽이 3번마 금빛환위도 선두권 모습 보입니다만 7번마 천년동안 제19회 동아일보배 대상경주 최강의 앞말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7번마 천년동안 제19회 동아일보배 대상경주 주인공입니다. 7번마 천년동안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경주로 2000m제 9경주 문세영 기수가 기상한 7번마 천년동안 레이팅 117로 이번 경주 가장 높은 레이팅 7번마 천년동안과 문세영 기수 아껴뒀던 힘을 직선주로 모두 쏟아내면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